야 화면을 의식하는 거만 압니다 방송! 오늘 불금이잖아요 오늘 불금에 아 파츠가 이거죠? 이거 이름이 리본즈? 리본즈 아니고 에이지 2 매그넘 세이비 아 에이지 2 매그넘 맞아 빌드 다이버즈에 나오는가? 네 일단 흰색을 좀 실버로 하고 간지나게 나오죠 그니까 요거 예 그냥 광택 안내고 이정도만 해도 이뻐 그래요? 어 지금 봐봐 그냥 실버만 칠했잖아 오 실버만 지금 칠했잖아 그니까 한번 조립해놓고 한번 봐봐 굳이 광대를 하지 말고 이거 두색한거 빼먹었는데 잘한다 그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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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